저희 그 한식대첩 제작진으로부터 제보가 온 게 있습니다. 마셀로 식당을 찾아가신 한국 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한국에서 온 박주용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마셀로 오크 식당에 왔는데 정말 실력도 최고고 서비스도 최고고 우승은 따른 담당인 것 같아요. 너무 맛있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아 커플은? 젊은데?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나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마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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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셀로 이 걸어둔. 마셀로 이 걸어둔. 나는 이 사람을 이해하지 않아서 이해하지 않아서. 아이고 소문이 났습니다. 정말 놀랐어요. 정말 놀랐어요. 너무 기뻐하고 싶었죠. 아마 할 말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오 오 오 예 예 뭐예요 그거 무슨 선물이에요 이거 제이즈인데 이거 닮은 거 같아가지고 아아 아아 Thank you It's so much again Thank you so much for the beautiful drawing that you made for me In Het thank you so much for the beautiful drawing that you made for me thank you very much you're the best